오픈하우스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. 말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윤태진씨의 현실 애교에 반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윤태진씨가 굉장히 그.. 그게 있죠. 행간이 있어요. 말할 때. 그래요? 그래서 그 느낌을 일단 한번 사람들이 느끼면 계속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배터리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윤사모 분이 보내셨는데. 윤사모? 팬서비스 차원에서 좀 한번 보여주신다면? 애교? 시키면 또 못하는데? 해보세요. 지금.. 오빠! 오빠 삐쳤어? 윤사모 콘크리트 지지층 해체. 왜요? 시키면 올라가는 속도 보이시죠? 무섭네요. 무서워. 시키면 풉! 맞고싶네요. 저한테. 이모 왜 이러세요?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. 적폐청산하자고 하신 분까지. 아직 마취가 덜 깼나요? 흐흐흐흐흐. 저 오빠 삐쳤어! 흐. 음